안녕하십시오! 제 1회 보물쏜데 바로 죽이는 것이 목적인 부르마불을 만들어온다 이름하여 조직이 부르마불 조루마불! 아니죠 아니죠 조루마불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조루민석은 어때요? 자 오늘 특집 말 그대로 조직이 부르마불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뒤에서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예 그냥 죽는 게임을 하자고 아 개놓고 개놓고 앞에서 찌르란 말이야 끝장을 보자 운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오늘은 운좋은 놈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젖어지는 게임이니까 뭐 1등하면 뭘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한 거는 1등 우승자에게는 한 달간 참교육 방어권 한 달간 참교육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야?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잖아 너무 큰 상품인데 그래서 뭐 여기 지금 21칸이 좀 기어있어 네네 죽이는 것들 7개씩 적으면 돼요 본인은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안 끝날 거예요 왜냐 규칙 설명해드릴게요 한 바퀴 돌면 끝이고요 저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하나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주사위는요 짝수가 플러스고요 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이 친구는 홀수가 플러스 짝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쌍주사위 칸이 있어요 이 쌍주사위 칸에서는 주사위를 두 개다 던지는 거예요 오오 왜요? 0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지만 퀴 끝나지 않는다 편이 쉬는 칸이 없고 다 벌칙 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루즈 여행 여기 휴양지로 가는 거예요 전유식 한 바퀴 돌기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찬스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뭐 웃지 않는 선에서 벌칙을 7개씩 적어볼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센 벌칙이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되고 여기 조금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자 저희가 벌칙을 다 썼습니다 어휴 분홍색 칸에 있는 벌칙이 제가 쓴 거고요 황범한 파란색이 민석이 볶음물 초록색이 동현이가 쓴 벌칙입니다 자 벌칙들 무시무시하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래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1등입니다 이거 1등이 나와도요 2등 3등 정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던져볼까요? 첫 번째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시죠 왜 파란색 주사위를 선택했죠? 어 왜냐면 젠땅을 밟으면 면제잖아요 근데 보면 1, 5, 젠땅이죠 근데 출발점에 도착하면요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야 됩니다 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간다 황키 주사위 게임 가 1, 2, 3, 2, 3 제 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땅이 짝수에 있기 때문에 짝수가 플러스인 짝수 주사위보 아 재밌다 이거 과연? 뭘 오버로 하고 있어 됐다 4 찬스! 먼저 보여줘야죠 5 귀여워 어우 불리긴 하죠 귀와라 귀와라 둘이 때린 게 아니라 한 명이 때린 거지 아 그쵸 자기 땅에 걸린 거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탐스럽다 와 재밌다 저는 1, 2, 4, 3을 밟아야 되니까 홀수가 플러스인 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 나오는 거야 저는 우리 좋아서 오 됐다 나는 우리 좋은 사람이지 아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이번에도 안전빵으로 휴양지 혹은 찬스카담원 챡! 1, 2, 3, 4 휴발교로 가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 저 안 큐내겠는데요? 6! 다닐 수 있어요 2! 다닐 수 있어요 챡! 5! 다닐 수 있어요 내 꺼진 지금 저는 짝수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2! 2! 이거 언제 끝나? 2, 6, 7, 8 어떤 거? 어 이거 잘 나오는데 2! 아 보리빵 진짜 멋있다 저는 홀수다 플러스인 건 아니겠지 다 좋은 거네 오케이 다 나오겠죠? 마이너지 따로? 3! 끝! 끝나겠는데 안 나오고 5, 2, 1, 3, 5 5 휘! 1 부릿속 어…. 아무래도 마이너스 노리는 건 말도 안 되고 최대한 플러스를 노린다는 생각으로 플러스 2나 4를 노려보겠습니다 4! 2! 3! 4! 4 Reverti 찬스! הבת 맛있게 developer 플러스 마이너스 받고 어 вал윤 세이리 3, 4, 4, 3, 5. 홀수도 안 자겠네요? 재수 없으면 엉밥죽 삼초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엉덩이에 3초 동안 홀을 가르셔야 됩니다. 갈게요! 골고루! 3! 와! 설렁지! 2 때 갑자기 우리가 앞서 나가면 당연히 상관없어요.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짝수로 하겠습니다. 하! 마저 3! 임기연밥! 예, 예, 예. 오, 여기 무지개가 떠있군요.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지. 임기연밥! 합! 아아앗! 임기연밥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홀수가 플러스인 걸 하는 게 난리야겠네. 합! 과연! 4! 4 2 4 4 자 다시 한 줄게요 1차 4 찬스 하나 2 4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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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더 나왔어요 우와! 자 아무튼 한 번 쳤죠? 1 3 5 1만 안 넘어 1 3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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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 6 4 4 4 asten ков 눈둘이 이제 깨졌어요 2 2 4 4 5 우와 50만 밟아 오 cogn석 시찰이인데? 나 이제 강윤석 시찰입니다 빠싸맞기를 감안하고 짱솔 던지겠습니다 제발 제발 만졌지? 물 드디어 자 감사합니다 어 맞기니까 안 맞히죠? 이어서 던져주면 안 돼요? 쟤가 못 던져요 얼굴 뒤세요 얼굴 스메살 풀풍선 하나만 받아. 저 말했었으면 풀풍선 맡기잖아요. 허지기는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김동연 씨 차례입니다. 저는 그러면 5를 올리겠습니다. 아 수치스럽다. 오지기의 배에 발을 붉게 있는 거야. 아 정말 싫어. 제 차례 지나갖고 강민석 씨 차례. 그래도 난 휴양지에 너무 가기 싫어서 짝수를 하겠습니다. 찬스 하나만 믿고 갑니다. 찬스 럭키아이! 엉덩이에다가 코를 한쪽을 할 때까지 대시면 돼요. 이게 뭐야. 자 김동연 씨 하세요. 저는 짝수를 올리겠습니다. 6이 나오면 최고 좋은 거네요. 야 근데 얘가 은근 잘 나가. 1. 1. 2. 6. 6. 4. 5. 4. 5. 5. 5. 5. 6. 6. 6. 8. 8. 5. 5. 5. 5. 5. 6. 6. 7. 7. 7. 8. 8. 8. 8. 9. 9. 10. 9. 5. 9. 9. 10. 10. 10. 10. 하나 쓸게요. 찬스 존으로 갑니다. 와.. 와 차도 마이도 봤어요 이번에는. 왜? 뭔데? 단벌치 두 배로 봤어. 저는 그 메달지. 아 그래도 홀수가 낫네요. 호집기만 안 당하면. 사! 빨리 사!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거 안 돼. 저는.. 아 이거 지레 맛이야. 여기 지레 맛죠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딸기밥 먹기, 레몬 한 입 고수 먹기, 펑테이프 제모, 까나리카노! 센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3 아니면 5 나오면 돼. 헉! 1 4! 마이너스 4! 케찹 깍기요! 아 제가 케찹을 깜빡하고 안 사서 최대한 비슷한 이거 빨간 색깔. 아니요 아니요. 케.. 처이신. 아 아니요. 알겠어요 그럼 최대한 비슷한 거. 머스터드를 할게요. 저기 썼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게임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갈게요. 아 케찹이 제일 맛인데 이거. 1, 2, 3, 4. 짝수가 좋아 보이네요. 짝수를 물어보겠습니다. 퍽! 띄어요! 우와! 이 사람 근데 플러스도 있지. 벌칙 2번 나가기라.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에 배의 바람 불기예요. 배의 바람 불기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건을 마이너스 써서 반응태를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걸 써서까지 반응태를 만들 수는 없는데. 벌칙 2배. 그렇네. 저 그냥 플러스 2칸 가고요. 자 대신다. 애 바마라. 배의 바람 2배로 대신이니까. 저도 한 판 할까요? 아 예예. 아 이거 없었으면 큰갑보다. 이게 제일 쉽단 말이야. 싸워둬 당해야 돼요. 아 싫어... 달침을 맺잖아. 형이 따라가구요. 할게요. 아이.. 손을 주세요. 그러면은 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2나와서 찬스로 갑니다. 오우 자, 가겠습니다. 뚱뚱뚱뚱 4 4, 1, 2, 3 속상이십니다. 크루즈 1, 4, 2, 3, 찬스! 뭐가 나올지? 우와! 1회 파워 와우 안 좋은 거 나오는데 높아요, 이제. 찬스도 멀지게요, 이제. 안 돼. 어, 저요. 아, 이건 절대 안 돼. 나머지 식초가 나. 하나, 둘, 샷! 개 좋아해. 오우! 식초! 얼굴에 물받기 걸렸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식초랑 물을 덤벅해서 얼굴에다가 휴지를 던져버린 거거든요. 자, 제작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아, 이거는 물이에요. 물 위에 식초를 넣을 건데요. 아, 적당히 해. 아, 너무 많잖아요. 1대1 비율이에요, 1대1 비율. 뭔 소리예요, 10대1이잖아요. 아, 물이. 야, 물이 다 사라졌어요. 세작이 서세요. 잠깐만, 냄새 한 번만. 하나, dil! 아, 내. 얼굴이 안 맞았어요. 아아. 아아, 이거 개 썩은東西. 이현석 씨. 죄송한데 얼굴에 맡길데 여기 맞아서 다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조할게요. 아닙니다. 저랑 똑같은 경우잖아요? 이거 영상 때문에 다시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10초를 두 번 맞는 건 좀 아니야. 자,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아우, 돈냈네. 자, 씻으세요 빨리. 자, 이제 공유하십니다. 1, 2, 3, 4, 5. 홀수 주사위를 던지면 짝수가 나와도 괜찮다. 핫! 여기서 오히려 저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측을 못 해요. 하나씩 땀 떨어져서 던져요. 그럴까? 우선 플러스예요. 우선 플러스예요. 3, 찬스! 딱 찬스! 이제는 안 좋을 게 나왔다 이랬는데. 아, 이거는 본인의 찬스 하나를 기부해주세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자, 균독에서 하세요. 근데 이거 효과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극적으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핫! 아차! 1. 1. 마이러스 1. 엉박죽! 화학권 써야지, 이거. 안 쓰겠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에잉? 됐어요, 3초. 으으으으으... 으으으... 그래도 여기 죽음의 칸을 대비해서 아끼네. 저 다리털 제목 이런 건 최악이에요. 다음 이 여섯 씨. 저는요? 짝수 주사위 2나 6이 나오면 유리하지만 4 나오면 최악인데요? 다리털 제목은 진짜 앞세서 자 할게요. 아수라 발발 타.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마이너스면 안 나오면 돼. 이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 뜬다? 더 많이 씹어서 먹으라고요? 여기서 먹기잖아요. 장난하냐고. 아니 괜히 대처 마시잖아. 아헤라. 잠깐 이거 아헤라 어제 들어봤는데. 배 뜨면 안 돼요. 다 씹어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아직이야 아직이야. 다 넣어야 돼요 이거. 씹어 먹으세요 이제. 입에서 고수냄새 개난다 이 사람. 이거 그냥 학교에 있는 잔디 뜯어서 먹은다는 거니까. 와 냄새. 다 드신 다음에 아 하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고수 너무 세다. 아 오케이 2, 3, 5. 자 확인합니다. 하이. 아 왜 이렇죠? 4, 5. 아 내 거야. 자 이제 김동연씨입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4, 1. 1. 이 찬스. 아 찬스. 아 일단 1에 방어권 있고요. 플러스만의 박국이. 자 다음. 2호수신 끝날 수도 있어. 제발 예능신이 와서가. 전주하지 마세요. 예능신은 죽었어. 그리스로 천 벌을 내리십시오. 최애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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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휴. 뭐 할 거예요? 저 짝수요. 와 이거 근데 찬스운이 진짜 좋았다. 에이 하세요? 에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세요 두 분이서.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게임하면서 한 번도 안 밟은 존들이 있어서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벌칙이. 바로 날 잡아가지고 여기에 벌칙 하나하나를 총 공격을 하기. 한 사람한테. 그래야 의욕이 생기지. 3등이 여기 있는 벌칙 날 잡고 21개 다 당하기. 그래. 그래. 아 난 갑자기 일이 커졌어. 나는 햇반 돌려야겠는데. 2번 30개 더 올게. 아 그래요. 1번 3번 5번.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불닭볶음면 먹고 던진할게요. 아 갑자기 재문데. 3. 오케이. 스킬. 저도 2, 4, 6. 육남은 찬스 갑니다 그냥. 찹. 1나가라. 오 나 이랬어. 쓰겠습니다. 내 바람을 즐기겠습니다. Far. 다 hurry Segado. ational입니다. 홀수로 말겠습니다. 올수 pivot. 오퍼도 주기. 야 나는 부기기기가 지금. 괜찮아. 부동산 한 개 뺏기. 벌칙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야 이거 잠깐만요. 누가 커피랑 고수 먹기 있거든. 고기가 제일 무서워. 고수 먹기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 고수 벗기는 강윤석강입니다. 아니 고수는 내가 공들어져 쓴 건데. 잘할게요. 마이너스. 엉망쳐. 근데 문제는 김동연이 자꾸 허리에다 꼴을 대더라고요. 확실히 제 여기 엉덩이 구멍에 들어갔어. 제가 가겠습니다. 아, 이 persones. 와! 난 내가 좋아하는구나, 헤어즈가. 저는 플러스 짝수로 가겠습니다. 플로즈만 안 꺼내면 돼요. 까네리카노 먹을 거 전진합시다! 갑시다! 3! 마이너스! 야 나는 저게 계속 와. 마이너스!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6 이런 거 나오면 저거 뒤에요. 진짜 그래? 나 제발... 나 김덕! 제발... 마이너스 6! 와... 아빠 다 이겼어요. 자 김덕씨 하세요. 샵! 마이너스 6! 어? 보인 내 거예요. 어? 둘이 리킹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속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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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마일! 와! 아 한 번 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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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하네! 괜찮아 괜찮아. 너가 때려! 오! 와... 진짜... 저는... 4! 6! 5! 6! 찬스요? 제 찬스는? 플러스마일 마고기! 오! 오! 하이! 하이! 3! 1! 맞다! 내 거! 그래! 홀수로 하겠어. 나도 편법을 수 있어. 오 좋아요. 오! 오케이! 내 거! 오! 다시 말하고기! 갑니다. 샵! 장착하다. 나 배 아파. 일걸리지 마세요. 해석박기! 오! 야!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하이! 샵! 3! 발냄새 박힙니다. 이걸로 쓰겠습니다. 오! 어? 오! 오! 저희 안내스 1 나오면? 3! 아! 3! 밥 벗기 상 쓸 거예요. 나 3번만 부당 벗게. 와! 와! 갭사이심 불당 벗기로 간다고? 아! 나는 좋아해요 이거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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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찬스 엄청 아낀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크루즈 걸림 다 봤어요. 차라리 까나리카도 마시고 존줄하게. 한! 2! 100! 꼬지면 절대 안 돼. 2! 오! 3! 오! 갈게요. 네. 1! 플러스 3! 꼬집기. 꼬집으세요. 꼬집기 다음 예정은요. 허벅지였습니다. 아! 아니야. 2! 꼬집기요. 까나리카보다 그 새끼가 낫죠? 잠깐만요. 아! 또 갈게요. 절대 안 되는 거야. 플러스 3! 아! 냄새가... 아! 아! 아 씨... 와... 오징어 게임보다 더 강랄합니다. 안 죽이고 계속 꼬부다 하는 게임이에요. 아! 양호해, 양호해.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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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오! 고속! 오, 배에 바람 물기. 그만하세요. 굳이만 피하자. 찬스! 찬스 있었네요. 상대방 찬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존나 아꼈는데 이거. 고속 운방당. 자, 찬스 리클로였습니다. 가을에 맞춰서 뒤로 마이러스 류! 몽박정 제 엉덩이로 해도 되나요? 네네네 류 형 골반이요? 이현석이 형 커플맨지에요? 안녕하세요 짝수로 가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할게요 6 6 방금 쓰겠습니다 방패의 까다리를 흘러내렸습니다 어 도둬스 형 어? 빨간색을 던지면 전 바로 나가봐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써요 6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이거에 쓰기는 아까워 그냥 커피 한입 마시겠습니다 왜냐면 이기기 위한 일보 후퇴 죽기의 일보 직전일 수도 있죠 아니 그만 오세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뭐야 와 커피대 진정해 식사와 디저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래 음식이죠 반 드세요 반 반이나 먹어 이걸? 와 너무 심한데? 와 와 와 반 드세요 반 오케이 아 부세식 변기 냄새 나요 아 그래도 와 의아하게 돼 진짜 재밌다 할게요 한술 지금 쓰고 싶진 않거든요 쏘쏘 쏘쏘 와 거의 끓였다 거의 끓였다 진짜 민석아 자 이제 김동연씨 아 저 온바툼은 10개요? 아 모르죠 어쩌면 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0개요? 나 여기서 만나는데 저 아 아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1이랑 2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1이면 차라리 마이너스 1이 나으니까 5 5 5 야 와 1 2 3 아 아 끝났다 아 아 아 김동연씨 원맨쇼입니다 처음부터야 지금 캐릭터 새로 다시 키우고 있어요 2개 2개 동시에 2개 동시에 넌지게 할래요? 팝사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할게요 팝팝 움직이는 게 낫겠대요 저 6 2 2 2 2 3 3 3 5 5 5 찬스다 아 찬스 어 플러스 마이너스 겨드랑이 이거 잘 나오고 뚫었어 오 오 쌍주사이 그러면은 쌍주사이랑 쌍주사이 하세요 5 3 2에 5 6 8 3 11 와 드디어 역할 났습니다 자 갈게요 10 자 한 번에 뗄게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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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울어 끝내겠다 잘 5 7 2 3 4 오 끝났다 여기 있는 벌칙을 다 다하겠습니다 김동현 씨는 빠른 시일 내로 여기 있는 모든 벌칙 나와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와 너무 즐거워 아 근데 재미있게 있네요 내가 만든 벌칙이 남이 당할 때 아 재밌게 하네요 나중에 더 재밌게 해가지고 아니야 이틀 하지마